học은를 이름 이야기해 자리 네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롯 다 물어보네 홍경 우리 잘 맞을거 같아요 어 프로스킴에서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자리에 잘 맞을건데 저희가 많이 아쉽긴 하지만 팬분들이 더 아쉬울 것 같아요. 많이 아쉽지만 일단 기간이 많이 나왔지만 그걸 차단을 다해서 많이 끌어올려가잖아요. 팀의 변경을 잘 알죠. 팀의 변경을 잘 알죠? 팀이 많이 나아가서 기간이 많이 났어요. 팀이 많이 났어요. 팀이 많이 없어서 힘듦으로 계신다면서 하는 일이 많아요. 저희 팀이 많이 났어요. 제가 할 줄 알아요. 팀이 많이 났어요. 팀이 많이 났어요. 팀이 많이 났어요. 팀이 많이 났어요. 지금이 이렇게 일단 훈련이 비가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지나가서 계속 꾸준하거든요 풀맛에 가정을 많이 받았어요 추정 경쟁도 남는 모든 손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셔서 연기장에선 한번 찾아주는데 벌써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훈련을 해보는 게 뭐 다른 게 없고 확실히 외국에서 있으니까 마인드 자체로는 저희보다는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같이 손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인통 없으시면 오늘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